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벌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벌레들도 있지만 때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혐오감이 느껴지는 벌레들도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제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필이면 우리 집에 나와 같이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신기한 게 살아있을 때는 배가 땅에 등이 하늘 쪽에 있는데 죽을 때는 몸이 뒤집힌 상태가 됩니다. 벌레들은 왜 죽을 때 몸이 뒤집히는 것일까요? 손이나 책 같은 것을 강하게 내려쳐 벌레를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지저분하고 끔찍한 광경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이용해 깔끔하게 죽이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태워서 연기를 내는 방식, 전기를 이용한 방식, 그리고 뿌리는 방식처럼 살충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국화의 한 종류인 제충국에는 피레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거 제충국 주변에 벌레가 많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이 성분을 이용해 살충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레트린은 천연 추출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레트린의 성분을 그대로 복제한 합성 화학물인 피레트로이드를 만들어냈고 이것으로 저렴한 살충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됐죠. 벌레는 커다란 몸에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몸에 비해 다리가 많이 얇지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체중이 잘 분산돼 균형 잡힌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벌레에게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살충제 성분은 벌레의 입을 통해, 호흡기를 통해, 그리고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충제는 벌레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벌레도 신경세포, 즉 뉴런이 존재합니다.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곳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에는 약간의 틈이 존재합니다. 신경전달물질은 시냅스를 통해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동하게 되죠. 여러가지 신경전달물질 중 아세틸콜린은 근육의 수축을 담당하는 물질로 너무 많이 분비될 경우 근육이 계속 수축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해지고 심장박동에 필요한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가 분비돼 임무를 다한 아세틸콜린을 분해해버립니다. 그런데 몸에 살충제가 들어오면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럼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못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모든 근육이 마비돼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은 빰! 하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충제를 맞게 되면 치명적인 독이 벌레의 목숨을 서서히 가해가 먹게 됩니다. 인간이든 벌레든 이런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면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런데 살충제 성분에 의해 다리가 마비된 덕분에 평소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몸이 뒤집혀버립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몸을 다시 원상태로 뒤집을 수 있겠지만 살충제 때문에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 이렇게 뒤집힌 상태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벌레가 뒤집혀 죽어있는 이유는 이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움직임의 결과였던 것이죠.